그러면 힘 가지고 남의 나라 침공하는 것은 약자가 자극해서 일어난 일입니까? 또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저처럼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. 무식한 흥식을 받는 겁니다. 또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저처럼 얼마나 입문했습니까?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. 제가 8888 다 봅니까? 고등학교 갈 때는 기술고등학교, 예술고등학교, 과학고등학교, 고등학교부터는 좀 나눠야 될 것 같아요. 또 러시아 대통령이 아마 저처럼 정치 입문한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입니다.